지금 시작해도 다시 회 안녕하세요 어? 갠치장님 어? 뭐야?? 눈쟁이 인가? 눈쟁이 님 인가? 어? 눈쟁이 님 같은데? 여기 정쿠 원찜 있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 있습니까? 아 맞는 거 같은데? 저는 원체미 아닌데? 아 맞는 것 같은데 누가요? 당신이요 제가 뭐예요? 아 눈쟁이님 너무 착해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눈쟁이라는 분? 아 진짜 장난 아니죠 아 그분 알죠? 저 그분 아는데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뭐지?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주 친했어요 아 그래요? 네 친하셨죠 어떤 학교 나오셨어요? 반가워 네 저요? 저 그 모르겠어요 저 원체미 아니에요 딴 거 해도 돼요 하다가 안되면 바꿀게요 원체미 아니에요 딴 것도 한 번 아니 전적에 보세요 딴 것도 하잖아요 아 참 다 좀 아니요 한 번 해봅시다 위도우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어 나 포지션 못 잡았어 큰일 났다 위도우 조심하시고 이도우 나왔다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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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트레에 들어왔어요 자리야 라인 지금 밤도 빠짐 맥트레 메르시 있어요 라인이 있었어요 라인이 뭐에요? 맥밤피 뒤에 트레에 뒤에 트레에 뒤에 트레에 옆에 빠짐 일단 맥다 천천히 하죠 아나반피 아우 일단 트레에다 상대에 딜러 없어요 라인 자리야 두명 있다 맥 합류할거에요 맥 합류한다 버티는 식으로 라인 개피에요 나이스 우릴 라인 키워야돼 트레에 합류해요 이제 아 방치 나이스 두칸 죽긴 했는데 막았으니까 아이스턴 라인님 그 물에 넣어 그냥 하지마요 자리야 힐 빠졌고 방송 중일기 그냥 힐 좀 하죠 라인 위에 어 맥 왼쪽으로 돌아와요 오른쪽으로 트레에 들어온다 라인 다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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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하고 나이스 보혈 빠졌어요 보혈 빠졌어요 보혈 빠졌어요 석양 왼쪽 나이스 맥 있어요 맥 위에 저 힐 좀 위에 맥있다는데 맥 아까 공 썼잖아요 안 뒤지지 않아요? 여기있음 여기있음 맥다 맥 안 죽었었어요 상대 자리야 공 돌아올거에요 망치하고 부활 이제 이번 타임에 쓸거에요 아마 부활 썼어요 쓴 지 얼마 안됐어요 한 15초 정도 더 싸우면 돌아올거에요 오케이 일단 힐 했다 맥 오른쪽 봐 맥 오른쪽 봐 어 라인에 나이스 맥 뒤에 있어요 맥 뒤에 있어요 맥 우리팀 기지있는데 앞에 왼쪽으로 돌아간다 맥 힐 왼쪽에 개피 개피 맥 왼쪽으로 돌아와요 왼쪽 왼쪽에 큰일팩 큰일팩 오케이 같이 가요 같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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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개피 맥 여기있어요? 아 맥 거점 거점 맥 거점 맥 거점 맥 거점 개피 메르시가 맥 살렸다 자리하고 자리하고 나이스 와아 나이스 아 자리압복 나이스 아니지 아니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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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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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막 턴 막 턴 타이어 돌아와요 저희 망치 차나요? 망치 차면 타이어랑 연계 그냥 연계하면 될 것 같은데 상대 부활 없고 상대 부활 없고 맥크리 궁 있어요 이거 또 재밌는 거예요 깨워줘요 저 위치한 뒤에서 당기죠 자단 있을 거예요 자단이 뒤에 우측은 있어요 메르시다 상대 노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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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요 장전 라인 혼자 라인 혼자 라인 혼자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죠 나이스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죠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죠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죠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죠 정쿤 아니면 안 죽였냐고요?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죠 정쿤은 안 질리죠? 정쿤은 안 질리죠? 정쿤은 안 질리죠? 정쿤은 안 질리죠? 정쿤은 어떻게 안 질려? 정쿤은 어떻게 안 질려? 정쿤은 안 질리죠? 얼마나 재밌는데 정쿤 정클 그거는 웃기다 정클 진짜 얼마죠 민데이 따로 나옵니다 그럼 제가 정클을 보여드릴까요? 겐지는 급식이지 뭐 나도 오늘 급식 안 먹었는데 배고파 죽겠어 공격수 할까? 공격수 해보죠 롤클이 롤큐 대회 나갔었죠 대회요? 아니 대회는 안나갔어요 롤큐 강의 찍은거지 강의 대회는 안나갔지 안나갔어? 네 안나갔어요 저 그 강의 한 200번 봤어요 200번 봤다고요? 네 저 350번 봤어요 강의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200번밖에 안봤다며 350번 봤는데 350번? 네 저 눈 더 풀 왔나 기념군의 물개할표 물개할표 정클은 님 은정해 주세요 님 감사합니다 자리아가 잘해서 이익입니다 어우 힘이 너무 많다 자리아 솔직히 그 자리 솔직히 내가 케어 잘해주는 거지 뽕하고 아니야 아 오케이 아 피드백해준 뒤로 겐지 실력 엄청 늘었다고요? 완벽한 크래스 실패 아 눈정이네 방금 한 번 더 빠짐없이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왜 안보고 있어요 지금 폰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하하 라인 자리아 누구 2층에 있다 2층에 솔져 자리아 실드 빠졌고 트레 오른쪽 트레 뒤에 아이고 트레 오른쪽 여캠 빠졌어요 상대 메르시 솔져 자리아 자리아 아나 몰아요 아나 몰아요 아나 몰아요 상대 아나 몰아요 나이스 솔져 다운 메르시 메르시 개피 오케 라인 트레 여캠 빠졌고 뭐야 얘 오케 이거 만약에 얘네 못 비비면 문재경 님 친추 해 주셔야 돼요 하하하 못 비비나 설마 설마 아 비벼라 비벼라 아아 아아 이거 잠시리네 어쩔 수 없다 이거 어쩔 수 없네 하하하 1대 0 진짜 하하하 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기본 스키니 까진 않은 것 같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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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 안 나오고 나오는 거야 앞에를 잘라야지 아 아 아 메르시 마 괴롭히라고 했다 겐지는 진짜 뒤만 괴롭히며 자 겐지는 뒤만 괴롭히면 돼요 실력이 되면 앞까지 괴롭히면 좋은데 진짜 뒤만 괴롭혀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요.